안녕하세요.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. 전율용 끝나고 마치고 청주로 넘어와서 이틀 쉬는 날인데 스태프들이랑 같이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다. 지금 저기 보면 이정렬 꼴깃꼴 코치랑 그 다음 전택수 분석관 윤청구 트레이너 그 다음에 저게 통역이랑 같이 스시를 먹고 싶다고 해서 스시먹으러 나왔습니다. 아우 사람들 엄청 많아요. 많이 먹어. 많이 먹어. 손 하나 흔들어줘요. 이정렬 꼴깃. 이사 한번 해줘. 잘 먹겠습니다. 성우도 이사 한번 해. 잘 먹겠습니다. 아 너 설마 뭐 여기 뭐 기록 세우는 거 아니지? 맛있게 먹어. 뜨거 싸네. 못 먹어야겠네. 아니. 이거 찍고 있으면 야 택천이도 많이 먹어야지. 맛있냐? 맛있어. 맛있네. 맛있네. 어. 나 한 줄씩 먹었는데. 너 진짜. 잘 먹는다 야. 나 uppe. 야. 나 제발. 진짜. 인식이 자꾸 하나 걸까. 이거 하면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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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이거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몇 분 한 번 더 따야 돼. 아니 아니요. 보여주겠다. 주먹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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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? 네. 혼자 먹은 거야? 편해. 이 때문에 나는 시원합니다. 하하하하 요리하는 단맛을 위해 샴푸와 관계가 이. 옷 입안에 이. 이게 오는 거. 계란에. 이쁜. 해야지 사람들 점점 애기들이 찾아본데 나 여섯개 먹고 이러면 안되는데 리코칭님 몇개? 6개? 나 여섯개? 뭐지? 세리면서 먹지만 나중에 먹고나서 보면 돼 천구택수를 잘 먹어 이거 먹어봤냐? 아 그래? 성우도 많이 먹어라 형 더 먹어도 되는데 더 먹으면 아플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어? 맛있게 먹었어 안 먹었네 나는 우니도 시켰어 우니도 시켰어 소스 집사 아 이거 시켰었나 보다 이거 벌칙 아니지? 이거 오고 요리 와 이거 오고 와사람 너무 심한데 세리면서 먹지마 나중에 먹고나서 보는데 네. 힘내세요. 중소개. 이것도 중소개. 이거 뭐 이렇게 할 줄 알겠네. 백도 힘드네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아 누구도 이거 한 개씩 먹거라. 저게? 저게? 어 끝. 두 개? 두 개. 두 개. 두 개. 두 개. 두 개. 우리 연예인에서 두. 누구. 두 명이 두 개씩 이겼을 때. 왜? 우리 다 왔지. 통 앞에서. 구입되게. 이거 그냥 네 개 더 먹으라고. 몇 개 더 먹으라고. 몇 개 만 딱. 이거 그냥. 우리 하나씩 다 먹고. 네 두 개씩 먹으면 딱이야. 어 잠깐만 이거. 그냥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으라고. 동네 좀 먹으려고. 동네. 흐흐흐흐흐. 진짜. 아. 보는 것만 해도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. 아. 두 명이서. 23개. 23개. 22개. 유장재 코치 둘이서. 이렇게 먹습니다. 오늘은 먹는 거 보는 걸로 우리팀의 먹방 잘 봤습니다. 와 대단하다. 그러니까 6원짜리가 87개. 핑크가 87개. 97개. 그러니까 다이어트 했으니까 그것밖에 못 먹었지. 너희도 왜 다이어트 안 했으면 50개 그냥 먹었을 거 아니야? 저녁은 또 먹을 수 있나? 또 저녁 생각해야 돼? 저녁 먹을 수 있잖아. 못 먹겠는데.